작가이자 배우로 역량을 펼치며 편견을 허물고 있는 발달장애인이 있습니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연했던 정은혜 마리아씨가 주인공인데요. 꿈을 펼치며 살게 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정은혜씨와 어머니 장차연씨의 작가를 만나봤습니다. 김정아 기자입니다. 정은혜 작가가 출근하는 경기도 양평의 작업실. 12명의 발달장애인 청년들이 예술활동을 펼치는 창작 스튜디오 틈입니다. 이쪽과 저쪽 사이의 틈, 다른 사람과 나 사이의 틈, 그리고 세상의 틈을 메우자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이들에겐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일과 노동으로 인정받아 급여를 받고 사회적 관계를 맺고 확장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정은혜 작가의 어머니 장차연실 작가는 발달장애인의 고용정책 현실에 대해 토로했습니다. 최저시급 제외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최저시급을 안 줘도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최중증 발달장애예요. 그런 무시 무시한 법이 살아있는 그게 아직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발달장애인들이 한 달을 이래 단돈 만 원을 받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 작가는 발달장애인들이 자신의 재능을 도구삼아 노동을 하며 자신들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비장애인과의 관계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그리는 캐리커처 작가부터 배우로 연기까지 소화하는 다재다능한 딸 정은혜 작가. 하지만 장 작가는 올해 33살인 딸이 20대는 지금과 많이 달랐다고 말합니다. 은혜 씨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퇴행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특장애부터 치성강박증, 조현병 등이 찾아오면서 은혜 씨와 가족들은 큰 우울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장 작가는 2013년 2월 27일을 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장 작가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을 부모가 만들어줬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의지였다고 말합니다. 은혜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뭔가 의욕적으로 달려드는 모습을 볼 때 마지막 카드 같은 느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것을 다 던져버리고 은혜를 지지하게 된 거죠. 장 작가는 지금 많은 발달장애인의 삶과 그 가족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마음이 든든하다고 밝혔습니다. 어떠한 존재든 세상에 나온 이유가 있는데 그러한 행복감과 자기 존재감을 못 느끼고 그냥 상으로 진다면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정은혜 작가는 그림을 그릴 때 스스로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멋지고 자랑스럽고 자신이 저는 멋진 사람이고 엄마가 멋있는 사람이어서 저도 저 엄마까지 고맙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cpbc 김정호입니다. 단독 아 우와 봄 봄 봄 봄